태백육학원 한거리에 있는 왕김밥 왕김밥집에서 김밥을 아이고 다 왔습니다 여러분 김밥 아이고 음료로 아 Fenypa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태백지역에도 지금 비가 약간 그쳤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. 오후 4시 한 그릇이나 한 그릇이나 한 젓가락인지 아휴. 어떻게 쓰고 그거 만지게 한번 먹어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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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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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동차 엔진에다가 데워서 먹으면 속이 든든합니다. 자,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.